안녕하십니까 에이몬입니다. 최근에 여기 유튜브에 발성을 가르쳐주세요. 형님. 발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. 발성을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많이 보잖아요. 여기저기 가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. 저 사람은 이렇게 해라. 다 달라요. 이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? 다 다르게 노래를 부르니까. 다 다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. 왜냐? 모든 발성이 똑같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노래를 부르겠죠?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. 이 사람 발성이 있고 저 사람 발성이 있고 이 사람 발성이 있고 이 사람 발성이 있는 거예요. 뭐 배에 힘을 줘라. 뭐 배에 힘을 줘도 돼요. 어떤 사람은 배에 힘주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성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배에 힘을 많이 주죠. 성악, 뭐 보통 이제 성악 같은 경우에는 성대를 최대한 내리고 여기 있는 복식 호흡을 최대한 모아서 에네르기 발을 부아! 그러면 이제 어떤 소음이 가 나냐. 내려서 내려서 물론 제가 뭐 성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숨을 숨을 많이 뱉는 공기반 소리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쓰는 발성은 또 달라요 제가 쓰는 발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는 많이 쓰냐면 압력을 많이 줘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흉성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압력을 많이 불어넣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노래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간접 체험할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뜨거운 커피에다가 조그만 빨대 주지 않습니까? 조그만 빨대 알죠? 그 뜨거운 거 마실 때 뜨거운 거 마실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전 최대한 여기 압력을 압력을 줘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는데 제가 무표적으로 부르니까 저 사람은 뭐 그냥 한없이 올라가는 줄 아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3옥타브 도, 도래 물론 이제 점핑음악대가 있잖아요 샤우팅으로 하면 3옥, 라 이렇게는 가겠지만 제가 주로 쓰는 음악대는 2옥타브 후반대 3옥타브 도 크게는 3옥타브, 렉까지는 어떻게든 쓰겠지만 최대한 2옥타브 후반대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무튼 저는 아무튼 제 발성은 압력 밥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발성 강좌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래를 배우시고 싶으시면 동네 실용음악학원을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맨날 그 영상으로 보고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실용음악학원으로 가서 본인의 발성으로 본인의 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